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의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제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다닐 겁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온 의미 없는 존재인지 뭐 이런 의문이 드실 때 꼭 제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고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한 선생이 59년이나 다니면서 만족하고 그러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두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단어 암기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 부지런히 암기 해주세요. 그러면 2, 3개월만 지나도 외워야 될 단어가 한 대 6개로 줄어들고 한 1년 정도 부지런히 하시면 외워야 될 단어가 하루에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거짓말이 현혹되지 마시고요. 문법을 몰라도 할 수 있는 영어는 뭐 안녕하십니까 날씨 좋습니다. 뭐 당신 이름 뭡니까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런 거 몇 개만 가능하고요. 조금만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문법에서 가장 기초가 비동사 활용법인데 비동사 활용법을 공부할 때는 거기에 나오는 원리를 완전히 숙제하셔서 책을 덮어놓고 후배나 동생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관련된 예문도 완전히 암기하셔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절대 페이지를 넘겨서 그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정복하셔서 저 끝에 가정법까지 가서 다 공부가 되면은 다시 처음 비동사부터 다시 공부하시고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누가 분사구문이 뭐냐 혹은 관계되면서 관계부사가 어떤 거냐 뭐 삽입절이 어떤 거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문법책으로 그렇게 공부하시고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른 사람으로서 실력도 밑바닥이었는데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밑바닥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완전히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시행착오 없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도해 봤던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서술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문법 설명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제가 모르는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설명이 없어서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이래서 참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법 책에서는 우선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놨고 또한 독해와 영작을 위해서 필요한 문법은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이 책이 처음 출판되고 나서 약 10년 동안 계속 보완을 해서 거의 완벽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누구나 다 고급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서점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직접 주문하시면 그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왠지 진척이 잘 안 된다든지 혹은 좀 더 급하게 영어 공부가 좀 빨리 돼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실 거 권합니다. 대개 넉넉 잡고 1년이면 고급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여기에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4월 29일 뉴스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조건 첫째는 단어실력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독해력과 영작 단어를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작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작할 수 없는 문장은 귀에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해석해 주는 거 구경하듯이 공부해 가지고는 지난 십몇 년 공부해도 별로 발전이 없었던 거와 똑같이 앞으로도 십몇 년 동안 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스스로 번역하고 영작해 주셔야 됩니다. 제 수업에서는 시간상 문법 설명을 못해 드리고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하시라고 하면 번역해 주시고 영작하시라고 하면 꼭 영작해 주세요. 지금부터 오늘 뉴스 들으시겠는데 미국인 아나운서 목소리 듣지 않고 제 발음으로 듣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보다 제 발음으로 들으시는 것이 알아듣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으로 들으시고 공부가 다 되고 나면은 꼭 CNN10으로 가셔 자신이 공부하셨던 그 뉴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in the U.S. economy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a measure of all the goods and services America produced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decreased at a pace of 1.4 percent economists had predicted the economy would grow at a pace of 1.1 percent so this drop was unexpected ok so America's economy produced significantly less between January and March than it did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when it grew at the pace of 6.9 percent 자 이제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자신이 알아들은 것을 친구에게 예 너 없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 하고 말해 주듯이 우리말로도 이야기 하시고 영어로도 이야기해 주세요 기억나는 것이 아무리 적어도 괜찮고 영어가 아무리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꼭 해주세요 시작 자 하셨으면은 오늘 단어 보시겠습니다 DIP 원래 담금인데 하락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DECLINE 하락 혹은 뭐 축소도 되고 CONTRACTION 위축 축소 GROSS DOMESTIC PRODUCT GDP 국내 총생산 MEJOR 척도 GUSS and SERVICES 재화와 용력 혹은 물품과 서비스 이럴 수도 있겠죠 PRODUCE 생산하다 QUARTER 4분기 DECREASE 줄다 PACE 속도 PREDICT 원래 예언하다인데 요즘 예측하더라도 많이 씁니다 DROP 하락 UNEXPECTED 예상되지 않은 SIGNIFICANTLY 상당히 GROW 성장하다 GROW의 과거 여기서 정지시켜 놓으시고 이 단어들을 영어에서 한글로도 암기하시고 또 한글에서 영어로도 암기해 주세요 시작 단어 다 외우셨으면 다시한번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By DEEP we mean a decline or contraction in the U.S. economy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a measure of all the goods and services America produced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decreased at a pace of 1.4% Economists had predicted the economy would grow at a pace of 1.1% so this drop was unexpected ok so America's economy produced significantly less between January and March than it did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when it grew at a pace of 6.9% 다시한번 정지시켜 놓으시고 기억나는 데까지 우리말로도 한번 말씀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겠는데 1단계로 짧게 듣고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따라해 주세요 이때 부탁드릴 말씀은 가만히 있다가 문자가 올라오면 보고 있는 거는 아무 효과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문자가 올라오기 전에 따라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시작 by deep 시작 we mean a decline or contraction in the US economy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a measure of all the goods and services America produced in the first quarter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decreased at the pace of 1.4% economists had predicted the economy would grow at the pace of 1.1%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so this drop was unexpected ok so America's economy produced significantly less significantly less between January and March than it did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when it grew at the pace of 6.9% 자 이제 2단계로서 작문 해석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잠깐 플레이를 정지시켜 놓으시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던지 우리말로 소리내서 번역하시고 다시 플레이해서 답과 대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공책에 영어를 적거나 소리내서 영어를 읽는 거는 시간 낭비고 아무 도움 안 되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한글만 적으시든지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자 시작 잉글만 안nez 여쭤 불만 중 감정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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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3단계로 짧게 영작하고 말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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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로 장문 영작 및 말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공책에 적어서 영작하시던지 소리내서 영작해 주세요. 시작 Lucy By 11 자 이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제일 처음에 바이로 시작했던 거 기억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한글자막 by 한효정 6단계로 6단어 보고 6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정지시켜 놓으시고 충분히 시간 들여서 차근차근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그 다음 뒷부분 해석하겠습니다. 역시 정지시켜 놓고 한글로 적어서 번역하시던지 소리내서 번역해주세요. 시작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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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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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8단계로 영작하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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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복습할 문장, 이거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영작 시작. 오늘 점심때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4월 29일 오후 한 4시쯤 됐는데 점심때 kbs 뉴스 보니까 여기도 뉴스 나오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게 우리나라 kbs 뉴스에서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하는 원인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넣었는데 미국사람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넣지 않더군요.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텐데 그런 차이가 재미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칭찬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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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